자 이번 시간은 255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가 5개의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5개의 교육제도가 26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죠 260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수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요거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자 그럼 교육실시권자를 보면은 연수교육원 시의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의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시의 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의 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교육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교육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밑줄 치시고요 대표자만 받고 책임자나 일반 임원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 교육내용입니다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법제도의 변경사항 가운데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중개실무교육 처음에 개업할 사람들은 초보자니까 법률지식이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똑같습니다 교육내용이 자 그러면 5개의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직업윤리 교육내용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규정이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이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내리실무교육이 가장 기네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게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안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지 않거나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또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넘어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레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다음은 이제 265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 부분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죠 우리 교재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266페이지에 보면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1번에 있죠 21번에 보면은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무등록개업공개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등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비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침묵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2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하고 교과서하고는 법조문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다른 분들도 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교과서는 제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22번은 제 방식대로 해놨습니다 22번에 보면 순서만 다르다고요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관, 매무수거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되겠고요 자격증 양도 대여, 등록증 양도 대여 한 사람,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과서 267페이지, 이거는 법조문 순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268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우리 암기 프린터는 23번에 있습니다 23번, 23번은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고요 무거운 거부터 먼저 해놨습니다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또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확부모추, 확부모추, 개운해, 개운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가 있고 300, 200, 100만 원 이 있습니다 확은 뭐냐면 확인 설명,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 다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이 250만 원 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 원 이고요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정보개제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고요 개별 기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이 300만 원 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200만 원 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우리 교과서 270페이지에 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26번에 보면은 명칭 광반납 광반납 보이게 휴 자,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이 우리 교과서에는 2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273페이지에 보면 3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기준 가장 무거운 것부터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자, 우리 교재 요약지 암기 프린터 26번에 보면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명칭 표시 개업 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계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에 관한 이름을 보조원 이름을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걸 적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50만 원 자격 취소되는데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30만 원입니다 자격증은 30만 원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50만 원입니다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은 30만 원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20만 원이고요 6월 초과 무단휴업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이 27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어디였냐면 우리 교재 271페이지, 교과서 271페이지에 보면 일반 기준에 보면 2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는 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이야기죠 한쪽만 벌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은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8조가 뭐냐면 274페이지 지금 제4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48조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가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진영을 가는 일은 절대로 없죠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 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업 공개사에게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을 받고 직원은 벌을 받지 않죠 그래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장이 처벌받더라도 오직 벌금만 받을 뿐이지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진영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질섭을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사장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4페이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고용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한 행위로 진영이나 벌금, 진영이나 벌금 밑줄 치시고 진영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있어도 행정처분이나 가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같은 조회에 규정된 벌금형 즉 고용인과 동일한 법정형에 해당되는 의미지 선고형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벌금 천만원 받아도 사장은 백만원 벌금 받을 수도 있고 천만원 이하니까 구백만원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벌금할 때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며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령 부분이 70%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공인중개사법 내용에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70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8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1회 시험에서도 법령이 29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실무가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법령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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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